흘림, 뗄 수가 없잖아 점점 깊이 빠져들 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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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더빙 I'm so skip it deep there 눈치도 보지만 그저 taste it 그저 taste it, 그저 taste it 시간은 충분해 지금 우리 시간은 충분해 지금 우리 총 총 총 총 시간은 충분해 지금 우리 눈치도 보지만 그저 taste it 그저 taste it, 그저 taste it 시간은 충분해 지금 우리 눈치도 보지만 그저 taste it 너와는 사이 커져만 가는 열기 커져만 가는 열기 지금도 같지 넌 너만의 사이, 서명이 보인 커져만 가는 열기 삼켜, 삼켜버린 feeling 사로잡은 이런 끌림, 끌림 너를 삼켜버린 feeling 사로잡은 이런 끌림 너를 삼켜버린 feeling 사로잡은 이런 끌림 전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삼켜버린 feeling 너를 삼켜버린 feeling 사로잡은 이런 끌림 사로잡은 공식 사로잡을 것 나를 따라 너 트위스테이 Hot sauce give me deep day Hot sauce give me deep day 나를 따라 너 트위스테이 Hot sauce 다 오를때 입만대로 골라마디쉬 수고하셨습니다. 나 어제 꿈에서 못 나왔어. 캐주 안 좋은 꿈이 올 것 같은데. 잘했어? 재밌었어. 한번 들려주세요. 막 해달라고 해서요. Hot sauce give me deep day 너무 높은데 이거 진짜? 무작정하고 질러야 해. 재밌어. 랩랩. 랩랩. 나는 랩 랩. 나는 랩퍼잖아. 아 그치. 껴줘. 난 발라드잖아. 나도 껴줘. 네가 그 발라드 가고 내가 랩하고. 그래 그래. 귀여워. 타이틀곡을 너무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 지르는 게 많이 해서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마크 한 거 들어보니까 잘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비하인드 노래 나오고 나서 나온 거라 어땠어요? 좋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 약간 A&드인가?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 더 낫죠? 네. 아 근데 지금도 약간 꺾이는 게 있죠. 그러면 셰프는 그대로 하는데 해만 좀 잡으면서 멋있긴 한데. 해를 안 꺾으면서 좀. 넌 뭐가 궁금해? 나는 너만의 셰프. 저는 근데 방금 느낀 거는 그 너는 너만의 셰프 때는 약간 꺾이니까 아 그 뭔가 두 개 다 꺾이는 거가 오히려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차라리 셰프는 그대로 하는데 해를 안 꺾으면서 좀. 너무 가꿍해. 나는 너만의 셰프. 이건 너로 위험 플레이. Yeah. 내가 막 보여줄게. 아. 여러분 너무 첫 줄이어서 이게 나온 것 같긴. 나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까요? 너무 가꿍해. 나는 너만의 셰프. 이건 너로 위험 플레이. 내가 막 보여줄게. 오우. 좋습니다. 오우. 너무 가꿍해. 나는 너만의 셰프. 땡. 내가 막 보여줄게. 막 보여줄게. 막 보여줄게. 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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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될 것 같은데 아 안될 것 같은데 아 그 뒷부분 가성을 할까요? 아 봐봐요 핫사스 깊이 돼요 날 따라 넌 트위스테 핫사스 다 오를 때 이마대로 call on my dish 핫사스 다 오를 때 이마대로 call on my dish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call on my dish call on my dish 일단 저희 드림의 첫 정규앨범에 드디어 타이틀을 녹음했습니다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재미있는 좋은 노래여서 재미있게 열심히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뒤에 보시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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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사스 깊이 됐다 요즘 내가 준 신발들만 신고 다녔네 맞아 근데 근데 이거 나 한 이거 진짜 옛날에요 진짜 옛날인데 이거 나 주문 제작한 거야 아 내 이름을 내가 밟으라고 주무잖아 그랬나? 응 바닥에 있잖아 어땠어? 하여튼 여러분 내 맛, 핫사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예 은행 읽어 같이 가 같이 기다리라고? 지금 막혀 지금 막혀서 다음날 40분 걸려 그래? 하 하 야야야 우리 네 네 Taste it 기간은 충분해 지금 우리 우리 눈치도 보지마 그저 Taste it Taste it Taste it 네 우리 기간은 충분해 지금 우리 우리 눈치도 보지마 그저 Taste it Taste it 아이 방심하지 마 어 빈틈이 없을 테니까 예 어 네 아이 방심하지 마 아이 방심하지 마 비틈이 없을 테니까 비 비틈이 없을 테니까 아 아이 방심하지 마 비틈이 없을 테니까 설명을 보이는 터져나가는 열띵 난 오감을 깨워 네 맘을 깨워 터질 듯해 Call out my dick Call out my dick 으 앱 I love it I love it 날씨 워어 섹시 하 하 하 수 하 수 수 수 딥피 딥 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타이틀곡을 오늘 녹음한 소감은 일단 너무너무 제가 되게 타이틀곡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저는 이번 노래가 우리 CJ 여러분들이 되게 새로운 모습의 드림을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노래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어둡지도 약간 너무 밝지도 않은 딱 그 중간에 약간 그 미묘한 선에서 하는 그런 타이틀곡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CJ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뭐 우리 CJ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맛, 핫소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드림이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Hey,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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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 넌 네 맘을 더 섞어 넌 계속 원하게 돼 적게 될걸 everyday 중독되 이미 넌 네 맘을 더 섞어 넌 계속 원하게 돼 계속 원하게 돼 적게 될걸 everyday 중독되 이미 넌 네 맘을 더 섞어 넌 찾게 될 걸 에브리데이 중독돼 이미 넌 이 맘에 더 섞어 넌 어 안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찾게 될 걸 에브리데이 중독돼 이미 넌 이 맘에 더 섞어 넌 계속 원하게 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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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baby 얼마든지 더 바래 바래 baby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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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baby 얼마든지 더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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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받아 baby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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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baby 얼마든지 더 바래 바래 baby 넌 너만의 chef 넌 너만의 chef 넌 너만의 chef 이마들을 볼까 넌 넌 너만의 chef 네 오늘 저희 마흐 타이틀이죠 드디어 앨범 중에 제일 마지막 걸 녹음을 했는데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컨셉이 확실하고 뭔가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정확해서 그런지 녹음할 때도 훨씬 쉬웠고 새로운 느낌을 해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녹음을 했습니다 목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격만 지쳐도 정신 남지 네 사이! 보이! 보이! 사이! 보이! 거저나가는데 왜 없을 테니까 네! 넌 자극적인 예! 예! 넌 자극적인 넌 자극적인 오우 예! 넌 자극적인 내 감각 오우 가능하겠니 감장 노우 아 노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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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자극적인 내 감각 오우 가능하겠니 감장 노우 예! 예! 넌 자극적인 내 감각 오우 가능하겠니 감장 노우 이끌려 내게 이미 좀 더 자극적인 어지러운 머리 네 두순발이 이끌려 내게 이미 좀 더 자극적인 매순간들이 강렬히 what we gonna eat 강렬히 what we gonna eat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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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he one what you wan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아야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근데 혹시 저 프리코러스 2때 좀 더 자극적인 발음할 때 약간 어색한 발음을 막 따다다다 하려고 뭔가 좀 더 자극적 좀 더 자극적일 매순간들이 깜 좀 더 자극적일 매순간들이 깜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맛 녹음을 했었는데 사실 오기 전에 이제 저 앞에 해찬이 형이었는데 해찬이 형이 이제 끝나고 숙소에 오자마자 저를 조금 알려줬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속 한 10분 정도 강의를 딱 받으면서 아 좀 느낌 찾아가지고 왔는데 해찬이 형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월한 녹음이었고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이제 춤 추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번 이번에 정규앨범 첫 정규앨범 자리 보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춤추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번에 뵈요 안녕 감사합니다 한 번만 다시 들려주세요 혹시 너의 혁구 위로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너의 혁구 위로 아른거릴 너의 혁구 위로 아른거릴 완벽해진 맛을 즐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environments 切得一切 지금 느꼈지 넌 지금 느꼈지 넌 지금 느꼈지 넌 절당이 발린 맛에 인해 질리기 쉬워 뜨거운 나의 feeling 지금 느꼈지 넌 머리 내일도 순발이 절당이 발린 맛에 인해 질리기 쉬워 어지러운 머리 내일도 순발이 내일도 순발이 이끌려 내게 어지러운 머리 내일도 순발이 이끌려 내게 이미 어지러운 머리 이끌려 내게 이미 일단 오늘 타이틀곡을 녹음을 했었는데요 사실 타이틀곡 데모 들었을 때 정말 멤버들이 동일하게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잘해야겠다는 녹심이 되게 많았었고 뭔가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녹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도 다 되게 잘해가지고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맛 하소스 whatever 녹음 저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버틴 턱이 없잖아 나 긴장을 더 풀고서 난 보나패틴 now that's right 아 아 아 잠시만요 베리 치웠어 아 네 버틴 턱이 없잖아 나 긴장을 더 풀고서 난 보나패틴 now that's right 넌 넌 자극적인 내 감각 버틴 턱이 없잖아 나 긴장을 더 풀고서 난 보나패틴 now that's right 주춤 벙채 빠져뜯어마라 마이크 시킨 다 남아가지게 에이 what we gon eat what we gon 강연해 what we gon eat 원해 원해 원해봐도 baby 바래바래 baby baby I go baby 좀 더 깊이 빠져들지 원해 원해 원해봐도 baby 얼마든지 더 바래바래 baby baby 빠져들지 원해 원해 원해봐도 baby 얼마든지 더 바래바래 baby 원해 원해 원해봐도 baby 얼마든지 더 바래바래 baby what you wan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ah yeah I'm the one what you wan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ah yeah I'm the one what you want what you want ah yeah I'm the one HOTSOS DP 기대되네 지금 rhe분해 HOTSOS 깊이 딥댑 HOTSOS 깊이 딥댑 날 따라 넌 트위스틴 HOTSOS 타올릴 때 지금 rhe분해 HOTSOS 깊이 딥댑 날 따라 넌 트위스틴 HOTSOS 타올릴 때 지금 rhe분해 웅! 웅!! 감사합니다. 뛰어 뛰어. 굉장히 재미있는 곡이에요. 이번 타이틀 곡이. 굉장히 우리 드림이 하던 느낌의 곡이 아니라 완전 힙합, 완전... 약간의 라틴도 들어와 있고 약간 그런 여러가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힙합곡인데 여러분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도 맛, 핫소스 굉장히 여러 맛 피자 먹을 때 핫소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녹아져 있어서 생각나는 곡이지 않을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미 나왔겠군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